자 이제부터는 픽캠 픽처 카메라 버전에서 이미지 픽처를 편집하고 그리고 구동 파일로 불러오는 거 그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동 파일이거든요 fflash 파일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되요 근데 이 폴더 이름은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다 세팅해 놓은 거니까 여기다가 대시 붙인거는 이게 인식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면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똑같은 이름이 돼도 여기 가로 열고 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안 되는데 혹시나 될까봐 인식될까봐 대시를 붙인 거예요 사인 랭 수화라는 말이에요 사인 랭기지 여기서 요 안에 뭐가 있나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베이식 1 베이식 2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쵸 베이식 1이 1일자 1일자를 누르면 베이식 1이 나와요 어 근데 이미지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편집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편집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보족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다 움마우스 하고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편집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서 선택해서 모두 선택을 하세요 모두 선택 모두 선택하고 이게 크기 조정 및 기울기에요 이게 네모가 두개 겹친게 알았죠 이걸 누르고 가로 세율 비율 유지 지워야 돼요 픽셀로 해갖고 5000 이잖아요 5000 가로 5000 세로 2000 이거를 가로 460 세로 900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딱 와 너무 적어지네 가로 460 세로를 500을 아 600을 하십시오 엄청 뜨거지네요 900으로 이하로 해야 돼요 가로 460 픽셀 세로 900 픽셀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이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선택을 모두 선택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다 잡히니까 사각형으로 선택 해갖고 이렇게 딱 잡아요 잡은 다음에 여기 있죠 복잡해시네 복사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저장 제가 복사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각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이거 누르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할 때 위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는 사진 사진 위치에 위치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베이 베이 식 이어 썼죠 제이피 지고 저장 아 png로 됐군요 그것도 안 돼지 제이피 지고 제이피 지고 제이피 지고 제이피 지고 이상하다 어떤지 너무 작은 거 같더라고 뭐 뭘 가면 되지 죄송해요 베이직이 편집 들어가고 선택해서 선택해서 처음꼴 불러옵시다 처음꼴을 어 제대로 됐네 이 이는 정확히 맞을 수 무선색해 갖고 여기서 가로 세울 유지 지고 픽셀 460 900 확인 아아 모바일은 다르구나 와 오늘 새로운 걸 알았다 저장 안하고 이케에 나오고 근데 이게 윗 5천 2천 인데 블러치나 한번 해봅시다 저장 뭐 좀 누르고 저장했어요 꼭 눌러야 돼 저장 아니면 원본을 따로 저장해 놓든지 이렇게 하고 이를 눌렀을 때 이상하다 모바일은 다르네 나오죠 요렇게 하여튼 나왔어요 맥보 시행책으로 겪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이었단 말이에요 편집해서 이미지 크기가 몇인가 알려면은 보드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아아 사각으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모두 선택했어요 아까 요거는 크기가 얼마나 되나 보자 483 830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로 찍으면은 딱 나와요 편집할 필요도 없네 아 아니다 아니다 예전에 편집했던 거다 그래서 그런 거야 편집한 거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번으로 들어갑시다 엄청 크게 나와요 이거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러면은 모두 선택하고 크기 조정을 가로 세율 비율 유지 언체크 픽셀 봅시다 얼마나 큰가 5천 2천 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찍어도 편집을 해야 한다는 거야 460 900 이하로만 하면 돼요 가로 460 픽셀 세로 900 픽셀 그 이하로 확인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와야지 정상점수 요기 지금 선택된 이 점선이 쫙 있잖아요 요걸 꼭 봐야 돼요 전체로 잡혔나 요것만 잡혔나 요것만 잡혔나 요것만 잡혔나 요것만 잡힌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것도 요걸 눌러야 돼요 저장을 그래야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딱 눌러 딱 저장된 거예요 그럼 볼까요 볼까요 됐죠 그러면 3번을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엄청 크구나 이건 길구나 자 긴 것들도 가로는 460으로 하셔야 돼요 460으로 이 가로가 460 픽셀 세로는 좀 길어도 돼요 근데 길게 하면 이상하게 나와요 형상이 900 정도 하셔요 아셨죠 여기에다가는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안녕 하세요 이렇게 글씨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오픈캠 요거 아래 있죠 오픈캠을 탁 누르면 카메라 및 마이크 액세스 로컬에서 카메라 및 마이크에 액세스 하려고 합니다 허용을 클릭하면 녹화 또는 녹음 될 수 있습니다 허용 딱 나오세요 얼굴이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피캠으로 구동하는 거 이미지를 편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의 파일명이 칼렌더의 일자하고 일치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똑같은 파일명이 있으면은 대시를 붙여갖고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은 31일 그러니까 31개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만들려면은 사일랭 폴더를 또 만들면 되겠죠 대신에 대신에 사일랭 폴더를 구동 파일과 같은 폴더 안에 있을 때 파일명이 달라야 되니까 끝에다가 대시를 붙여갖고 구동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